역시 이 두 분이 저는 혼이 비정상 우리가 혹시 아세요? 국민들의 혼이 비정상인 것 같다라고 대통령께서 걱정하셨던 우주가 더워진다 이 얘기 들었을 때 이쯤에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두 분은 뭐 어떻게 그때 그 글들 박근혜 대통령의 글들 연설들 보시면서 무슨 감이 안 오시던 거야? 굉장히 불길한 예감 같은 것들 실기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그 당시에 연설비서관이 그랬거든요 자기가 쓴 초안이 들어가면 부속실로 가면 많이 고쳐서 나온다 근데 최근에 또 부인했죠 그렇지 않았다고 근데 고쳐서 나왔던 건 틀림없는 것 같고요 그거는 제가 그 한겨레 우리 부장 모 부장 있는데 그 부장의 친구예요 조인근 비서관이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한겨레 부장한테 들었어요 술자리에서 되게 곤혹스러워 한다 조인근 비서관이 자기 연설문을 누가 부속실에서 자꾸 고치는데 힘들어 하더라 근데 그 당시에 벌써 몇 년 전에 들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내가 이거는 아무리 부속실이 문고리 권력이지만 찍새고 뭐 이렇게 연설비서관 위에서 불림하지만 그런 걸 하려면 차라리 연설비서관을 그 사람이 하는 게 맞지 연설비서관 뭐 쓰라고 그러고 그 안에서 나는 그 부속실 직원이 고치는 줄 알았어요 부속실에 있는 비서관 부속실장이나 거기 안에 있는 행정관 왜 그러냐면 이게 대통령이 고쳤는지 부속실 직원이 고쳤는지 모르게 해야 대통령도 뭔가 생각이 있는 사람으로 밖에 보일 거 아니에요 밖에서 볼 때 아 대통령도 이제 고치는 능력이 되는구나 나름대로 생각이 있구나 그렇게 보이려고 부속실에 그런 사람을 안에 넣어놓지 않았나 블랙홀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헷갈리게 그래서 그건 그래도 아마 노무현 대통령 스타일로는 이거는 절대 그렇지 않다 이거는 쓰는 사람이 연설비서실에서 와서 일을 하게 하지 공식적이어서 시스템을 중시하지 그런 식으로 청와대를 운영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연설 뭐 쓸 일이 있어서 찾으면 제가 가면요 자네가 쓸 건가 그래요 아니요 그러면 쓸 사람 오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과장국장 행정관이 가요 행정관한테 불러줘요 그걸 뭐 이 저 직급을 따져서 뭐 대통령이 원래 비서관하고도 대화를 상대가 아니에요 비서관은 최소한 수석이에요 김대중 대통령 때는 수석도 별로 대화 안 했어요 비서실장하고 주로 대화를 했고 비서실장이 전달전달 전달해서 하죠 근데 오는 초안은 행정관이 쓰기 시작하거든요 제일 전달전달해서 내려와서 제일 모르는 사람이 초안을 써요 그러면 조금씩 더 하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지적질을 해요 그렇죠 비서관이 좀 더 알죠 수석이 좀 더 더 알죠 비서실장은 직접 들으니까 더 알죠 이런 식이죠 그 사이에 이제 우리 윤 실장님도 있었던 거 지적질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옥상옥이고 이런 거죠 대통령이 직접 해주면 그런 사람이 쓰고 쓴 사람이 대통령께 보고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 머리와 손발이 그냥 한 일심 동체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몇 단계를 거치면서 그런 거 같고 제가 이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제가 불러고 있었는데 세 가지 이런 불행한 사태 속에서도 세 가지는 얻을 점이 있다 첫 번째는 우리 국민들의 글쓰기 또 말하기 수준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올라갈 거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우리 소위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 뭐 이런 분들이 되게 보좌관이 그냥 쓰고 이런 걸 별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의뢰 그냥 그러는 걸로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자기 생각을 자기가 못 쓰면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봤거든요 근데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자기 생각을 자기가 글로 못 쓰는 게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니까 이제 그런 걸 했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자기가 글로 써야 되는구나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또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생각의 수준이나 글쓰기 말하기 수준이 훨씬 높아질 거다 두 번째는 그 우리 국민의 상상력이 한 단계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걸 보면서 뭐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 일이 어떤 뭐가 벌어지면 그 뒤에 뭐가 있는지를 이제 상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통령이건 뭐건 화먹기 정말 힘들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국민들은요 순진하지 않아요 하도 속아서 살아와서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처럼 순진하지 않아요 항상 뭐가 있으면 그 저희가 뭘까 속셈이 뭘까 의도가 뭘까 이걸 따지는 국민이에요 그 배경과 이런 것을 우리 국민만큼 그걸 잘 따지는 거 없어요 근데 그 수준에서 이제 더 한 단계 이제 상상하고 이렇게 가능해졌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그 이 리더들의 어떤 기회주의적인 속성을 이번에 정말 적나라하게 본 것 같아요 도대체 4년 동안 청와대 참모들은 뭐였던 거예요 의심도 안 했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왜 이렇게 당연히 알았겠죠 물어보기 싫었겠죠 물어보면 괜히 대송료하고 뭔가 갈등이 생기고 자리 보전이 안 되니까 모른치하고 살았죠 전부 그러고 살았죠 비서실장이야 모든 비서들이 비서 역할이 그거 알고 그런 거에 대응하는 게 비서 역할이에요 근데 전부 다 몰랐대 그런 일을 전혀 몰랐대요 그럼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뭘 알았던 거예요 4년 동안 그러면서 월급을 그 많은 월급을 세금에서 받아가면서 도대체 뭘 했다는 거예요 예 예 자 저희는 기타의 기타의 기타입니다 원래 제가 오늘 모든 기타의 정식적 중립을 준수하고 있어요 윤재현 실장 비서관님은 그때 어떻습니까 최순실 연설문을 보셨죠 보셨죠 그래도 저는 모르겠어요 강비서관님의 왜 박 대통령 뉴스도 안 보이니 뭐라고 저는 뉴스 자체를 안 보고 살기 때문에 요번 파동이 나세요 그런 게 연설문에 들어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강비서관님을 누가 하는 발언을 할 수 없거든요 요거에 맞춰서 미아 동문 그래서 제가 더 말하면 그게 다 옥상옥이니까 뭐 그 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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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